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타픽으로 그 첫 번째 문 열어보겠습니다. 엠벤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하락 출발 후에 계속해서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시장의 돈 수금은 다 어디로 몰리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hts상에서 거래대금 순위를 보면 현재 블루엠텍이 1위 그리고 상한가에 지금 도달한 ls머트리얼즈가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뭐죠? 신주 상장. 네 맞습니다. 바로 신주 상장주가 지금 특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현재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게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대형주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상장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지금 거래대금이 1조가 터졌다라는 거는 전체 시가총액이니까 회사가 지금 5번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가은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과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이제 위로는 400%까지 상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60% 공모가 대비 60%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막혀있다 보니까 그냥 따상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따상상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워낙 이제 변동성이 강하고 상한가를 여러 번 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VI와 그 다음에 당일 상한가를 400%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관심이 식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의 단기 수급 그리고 시장의 돈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에 좀 가야 되는 뭐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 이쪽 섹터들 주도주들은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지다 보니까 생각외로 약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존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모든 수급들이 어제 오늘 이 신규 상장주로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하루 시장 속에서 우리가 오후짱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지 이창원의 전략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바로 신규 상장주 다음 주도주를 찾아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상장했던 LS 머테리얼즈 오늘 블루 엠텍 이런 종목들처럼 지금 불폐신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장 이후에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주도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번 달도 이제 거의 중반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신규 상장할 만한 대여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에코프로 머테리얼즈부터 시작해서 신규 상장주들이 거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주가 이제 당분간 눈에 띄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의 수급이 좀 주도주 쪽으로 몰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정된 주식시장의 돈의 재화에 한정된 그 재화 속에 이제 1등주 쪽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면 다른 종목들은 말 그대로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규 상장주가 당분간 이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도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테마가 당분간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좀 가려고 준비했던 종목들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블루엠텍을 제가 이제 잠깐 보고 하는데 상한가를 가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말 그대로 거의 뭐 도박과 다름없는 그런 지금 이제 트레이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초보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정상적인 조금 그래도 볼 수 있는 종목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한번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대여들은 이제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이 신규 상장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지금은 조금 외면받았었던 그런 종목들 시장의 주로주로 함께 파악해 보자라고 오늘 짱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 방송 언급 종목 중에서 얼마만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 종목 함께 먼저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은요. 바로 이 서울 옥션입니다. 네. 이 종목이요.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 10%까지도 상승을 해 줬습니다.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좀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주로 K옥션, 서울 옥션,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당분간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만큼 STO 시장도 앞으로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 옥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급등하다가 거래량이 이제 좀 같이 붙어주면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었을 뻔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돈들이 좀 신규 상장주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상승하다가 윗고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 분위기만 조금 형성되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언급하고 10%까지 오늘 급등했었던 서울 옥션까지는 시장 수급과 함께 더욱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리뷰해 주셨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리뷰했던 종목들처럼 시장에 또 급등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저점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매집픽 가장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집픽 알려주시죠.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PCB. 이세호로 기판이죠. PCB의 강자 대덕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하지만 또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게 11월 초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서 아쉬운 엇박자라는 말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좀 모아가기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는 3분기 실적은 사실 좋은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지금 이제 메모리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3분기 실적은 사실 우리가 지난 분기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와 거의 뭐 거래를 40년 동안 한 삼성전자와 손을 같이 잡고 가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에도 메모리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영향으로 대덕전자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4분기 제가 이제 두 번째 줄에도 나왔지만 AI 온 디바이스를 모멘텀으로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비효과라고 하죠. 이게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대덕전자의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 매출에서 메모리 사업부가 거의 50%를 차지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오늘 뭐 오늘은 가다가 말았지만 현재 최근에 이제 주도주 메모리 팻리스 쪽인 제주반도체가 있죠. 제주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듯이 대덕전자도 뭐 조금 잠잠하다가 최근에 이제 수급이 강하게 붙는 것이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이 환경 속에 좀 가장 큰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다.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해주셨는데요. 그럼 대덕전자 우리가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한번 보시면은 대덕전자는 최근에 이제 뭐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장에서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저점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보시면은 21선을 좀 그 타겟으로 한번 이제 눌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 터지면은 충분히 저가에서 모아서 트라이해 볼 수 있는 가격이라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굉장히 이 종목은 이제 저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또 저는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와 로봇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광풍이 이제 오늘로써 조금 끝나고 당분간 신규 상장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돈이 낙수효과라고 하죠. 낙수효과로 몰리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도 충분히 재급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덕전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시장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반도체주 대해서도 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 테머로 큰 수의 저점에서 모아가면서 급등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과 손적까지 자막으로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급등픽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급등주는 바로 인성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속에서 관련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인성 정보 한번 공약 한번 해볼게요. 네. 인성 정보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완화 이슈 속에서 지금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성 정보가 이쪽에서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비대면 관련 주 중에서 인성 정보 말고도 비트 컴퓨터도 있고 그다음에 유비케어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슈나 테마가 터졌을 때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1등주를 무시하고 지금 바닥에 있는 2등, 3등, 4등, 5등주를 사는 거는 지금 이제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 컴퓨터나 유비케어를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이슈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1등주 바로 인성 정보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이번에 보완하면서 원래 이제 말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용인한 상황에서 이제 허용 대상 확대를 통해서 이번에 비대면 진료 관련 주들이 시장의 그러니까 메인 테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대면 관련 테마주들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아니면 로봇처럼 또 몇 개월씩 급등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보면은 뭐 빈대 테마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코 플라즈마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뭐 10%다 20% 등 이렇게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인성 정보를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나 뭐 데이터 센터 서비스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대면 관련 주로 묶여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한번 자리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상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테마 내에서도 1등주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시장을 공략할 때 1등주 대장주를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공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인성 정보가 그 한 번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거래량만 터지면은 지금 이제 4일 전에 형성됐었던 정고점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급등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오늘도 보면은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아직 빠지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뭐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서 내일 갭을 띄우거나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 수급이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그 목표가는 제가 5,500원 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3,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 정보에 대한 우리 목표가 손절가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600원까지 함께 체크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통해서 매집픽과 급등픽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방송을 통해서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우리 함께 하고 있지만 방송 이후 오후 3시 40분부터는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실시간 무료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공개 방송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작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지지무진하고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된다라면 좀 어떤 내용 공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좀 위로까지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작 우리가 다음 주도주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주제를 정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밀고 있는 종목도 있죠. 그리고 그 후속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조금 흔들릴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시장의 그 테마주와 그 다음에 주도주는 계속 순환합니다. 오늘은 비록 신규 상장주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시장의 모든 돈들이 많이 몰렸지만 지금 이제 원래 또 굉장히 좀 강했었던 주도주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또 공개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고 3시 40분 많이 오셔서 그 주도주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자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40분 지금의 시장 속에서도 주소주를 파악하고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공부까지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정보까지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3인 산색 작전 타임 이창원 고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